너무 멋진 의상을 스스로 빛을 내는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섹시한 나쁜 남자와 연민을 자극하는 공헌함을 넘나드는 인생연기 선보이죠 먼저 섹시한 미소, 나쁜 남자 미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죠 평소 이제 나쁜 남자 미소를 지어볼 일이 없죠 별로 그래도 지어주셔야 돼요 오늘 제작 발표해라 그렇죠 이번에는 박랑자의 고독한 눈빛 한번 부탁드릴까요 마침 가을이에요 도안씨 이겨내세요 오른쪽 그리고 왼쪽입니다 멋집니다 가을가을하네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느닷없이 찾아오는 해주와 기고한 여행길에 오르는 또다시 인생캐를 만드는 이유미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비 시청자분들과 기자님들께 사랑스러운 하트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리 재미 우리 재미 왼쪽 끝 그리고 오른쪽 끝 긍정 에너지 넘치는 재미표 미소도 좀 부탁드릴까요 재미표 미소 벌써 재미있죠 정면 오른쪽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이유미씨였습니다